wp ARM ARM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하이 가이즈 오늘 왜 얼굴 안 보여주냐고요? 오늘 제 얼굴 보시면 큰일 나요 오늘 비주얼이 레전드여서 제 얼굴 보시면 저한테 빠지게 될 거라서요 그 약간 음 공정함을 위해서 저는 네 안녕하세요 라고 누가 하시는데 ASMR 같다고요? ASMR 좋죠 목소리만 왜 그래요? 목소리만 왜 그래요? 보이스만 보여주면 감질만 나는디야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점 음 흐흐흐흐흐흫 다들 얼굴 보고싶대 여기 제 얼굴 떠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해맑은 제 얼굴 그 얼굴로 만족이 안 돼? 흑발병이요? 저 지금 흑발 아니에요 저 흑발인 줄 아는 분들 몇몇 계신데요 저 흑발 아니에요 제가 속였어요 여러분들 어제 올린 그 모먼트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추지랑 그 휴게소 음식 먹방 하는 그것도 옛날 영상이라서 흑발 시절의 영상입니다 감기는 아니고 지금 약간 그 그 뭐지? 충농증하세요? TMI이긴 한데 제가 비염이 조금 있어요 아 이것도 TMI인데 어? 그 전에 지금 노래 소리 너무 큰가요? 노래 소리 너무 커요? 아니요 노래 괜찮아요 아 이 노래 너무 발랄한가? 좀 나 차분하게 가고 싶단 말이지 괜찮나요? 딱 좋아요 오 딱 좋대 음 그럼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소리 얘기해서 알았다고? 아 노래 소리 잘 안 들리는구나 근데 노래 들으라고 온 건 아니고 네 제 목소리 들으라고 킨 거니까 무슨 노래냐고요? 이거 디즈니 재즈 플레이리스트래요 Almost There 이라는 노래래요 잘은 몰라서 그냥 분위기 내려고 튼 거라고 지금 어디냐고요? 지금은 이제 제 제 작업실이죠 제 연습실 제 방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죠 어제부터 좀 방을 좀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음 조명을 하나 추가했고 원래 숙소에서 쓰던 조명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명을 하나 추가했고 지금 굉장히 막 이런 자그만한 굉장히 막 아기자기하고 그런 오밀조밀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 보이는데 방 설명하는 남자 예의 없다 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아 그러니까 얼굴 보여주지 말고 아 얼굴 말고 방을 보여달라고요 아 그게 되나? 아 나중에 그냥 제가 룸투어를 제대로 한번 해드리죠 그게 더 나아요 제 얼굴과 함께 병희야 나 오늘 OMG 많이는 안보고 한 5000번 봄 5000번이면 좀 적다 한 만 번 봤다고 하면은 많이 보셨네요 할텐데 5000번? 음 저도 한 6000번은 봤어요 어제 JM이 챌린지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OMG에 관심이 있었어서 건우랑 이렇게 함께 찍었습니다 나중에 방 꼭 룸투어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혼자 있어요 저는 지금 방에 혼자 있고 아 병이는 요즘 짱구 좋아해? 아 어쩌다 보니까 짱구 피규어 사진에 있는 그런 짱구 뭐 좀 이런 피규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모으게 됐어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편의점에도 팔고 이래서 제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거 보는데 엄마가 누구랑 전화하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랑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곧 그 집의 사위가 돼 이름은 송병희구요 올해 23살입니다 이 콘서트는 인 Monterey 인 12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I feel kind of nervous these days because of course we're preparing about our Mexico concert, but I don't know. Like, for me, Mexico is really huge, so yeah, I have to prepare more. 기분 나쁠 때 뭐 하냐고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여러분은 뭐하세요? 기분 나쁠 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일단 뭐하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때 저스트비 보지 저스트비 노래 듣기랑 보기 음식 푸파하지 잠을 자 베인이 사진 보기 저도 그럼 기분 나쁠 때 위버스를 들어옵니다 위버스를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나 이 노래 알아 잠깐만 지금 충동증 때문에 노래도 잘 안 돼요 진짜 와 저는 충동증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코뿐만 아니라 얼굴 광대랑 잇몸이랑 눈까지 아프더라고요 머리는 당연히 아프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급성이어서 약으로 약 먹으면서 좀 관리를 하면 된다고 하셔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 아 지금 코 거의 지금 코가 꽉 막혀가지고 음 어쨌든 네 빨리 나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힘들었는데 배인 목소리 들으니까 신기하게 말짱해지네 왜 힘드셨어요 왜 힘드셨어요 누가 힘들게 했죠 우리 미니님 누가 힘들게 하셨죠 아주 각시 혼내줄 거예요 제가 콱 네 빨리 나아지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빨리 낳겠습니다 What is 오라뱅뱅? What? 오라뱅뱅? What is 오라뱅뱅? 오라뱅뱅이 뭐죠? 골뱅이는 아는데 오라뱅뱅은 처음 듣네요 Are you hiding your hair? No I didn't change my hair 제 머리 저 머리 안 바꿨어요 다만 지금 뿌염 뿌탈 를 해야되서 지금 투톤인 정도? 지금 약간 투톤얼 이어서 Oh yes Oh yes Oh yes 네 아 Your voice is so coming Thank you Thank you so much Good to hear Thank you 어제 상우가 뭐라고 하면서 뭘 찔렀어? 아 맞아요 이거 너무 웃겼어 진짜 노래소리 좀 줄이고 너무 웃겼어 갑자기 얘가 원래 이제 막 딱히 부탁할 일이 없잖아요 뭔가 막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오더니 핸드폰을 들이밀더니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밀더니 아 형 그 이거 한 번만 해도 돼요? 손으로 제 볼을 찔르면서 그래서 아 어 그래 뭐야 뭐 찍는 거야? 이랬는데 아 그냥 뭐 할 게 있어서 찍어도 돼요?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나 잠깐만 나 선글라스 좀 끼고 올게? 이랬어요 왜냐면 이게 충동증 때문에 충동증 때문에 눈이 엄청 부어요 이게 눈이 엄청 붓거든요 그래서 아 선글이 좀 가져올게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끼고 찍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너무 웃겼어요 어제 네 약간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어제 그 모습은 되게 막내 같았어요 그 송병이 다음으로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응원해줄 때 저는 그 목소리가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입니다 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 흐흐 진심입니다 울리리들의 응원소리가 제일 아름답다는 점 어헣 소리 꾀액 지르는 게 왜 아름답냐고요? 꾀액 지르는 게 아름답죠 얼마나 그 안에 열정과 사랑과 진심이 담긴 꾀액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밴이 왜 여러분이 외국에서 왜 그냥 내가 웃는거야? 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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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ırd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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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 플러팅 안해요 다 진심이란 말이에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우리 올리비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어? 나 이 노래 알아 이거 알죠 여러분 짠짠짠 죄송해요 부를 수가 없네요 어? 빨리 나와야겠다 무금철이 기깔난다 다행히 love is enough food 이렇게 해야죠 파인킬러 루엘 너무 좋죠 소리를 좀 줄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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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슈? 뭐 할껴 뭐 말껴 뭐 이런거 해슈 안해슈 음 할껴 갈껴 말껴 이런거 빨리 타슈 이런거 빨리 타세요 이런건데 슈로 끝나는거죠 맞아요 병이 밥은 먹은 겨 이런거 맞아요 밥은 먹은 겨 먹었슈 약간 이런 근데 되게 막 의도적으로 쓰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가족들이랑 있거나 이러면 가끔 쓰는거 같아요 흐흐 음 yep Can you please s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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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고마워요 마늘 와르르가 더 귀여워요 거울 한번 봐봐요 얼마나 귀여운지 볼을 그냥 꼬집고 싶다니까 일본의 노래를 아십니까? 네 알죠 그거 알아요 신우노가이와라고 후지이카제님 그 노래 너무 좋아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신우노가이와 병이야 더글놀이 봤어? 봤습니다 최근에 다 봤는데요 아 진짜 모두가 느낄 그 감정 뭐냐면 저는 진짜 열심히 봤죠 어? 마지막 관에? 드디어 결말이 나오겠다 열심히 봤죠 결말이 안나오네? 더글놀이 시즌2가 나온다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결말 알려줘라 시즌2 대박이래 복수의 향연 너무 기대돼요 진짜 너무 기대돼 3월에 나와요? 3월 언제 올까? 그래 금방 나오겠지 뭐 기다려보자고요 3월에 나와요? 3월에 나온대요 3월에 나온대요 멕시코를 가니까 멕시코를 가니까 멕시코를 가니까 가니까 최대한 코백맨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발성 써야지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가니까 가서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니까요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또 스페인어 스페니쉬 공부하고 있습니다 gracias 또 뭐 있었지 네 더 공부할게요 울먹거리는 소리 같아요 굿굿 멤버의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지금 되려나? 멤버의 성대모사 추지는 추지부터 해볼게요 추지는 일단 막상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추지 어떻게 말하지? 추지 추지? 아으 이거 엄청 하는 것 같아 아으 이거 아으 맞아 아으를 좀 많이 하죠 추지가 왜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임진은 지민이 같은 경우 어? 나 이 노래 아는 것 같은데 아으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Part of your world 라는 곡이네요 음 오케이 상호는 어 어 상호는 어 어 어 어.. 형.. 아.. 아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어.. 어.. 그리고.. 음.. 또.. 누구 따라 할 수 있을까? 음.. 도여미? 도여미는.. 아.. 도여미는.. 어.. 아.. 모르겠네.. 도여미는 뭐가 있지? 아 근데 도여미는 약간 쑥스러워 할 때 제가 따라 할 수 있어요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입을 앙 물고 약간 되게 이마에 손을 짚고 음.. 이마에 손을 짚는데 이제 약간 그 손등을 이마에 짚어야 돼요 약간..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입을 앙 나물고 얼굴이 빨개지고 약간 그런.. 성대모사는 못하겠다 도여미는 목소리는 못하겠다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 임지도.. 하.. 임지는.. 뭐가 있지? 임지는 뭐 있냐? 임지는.. 임지는 그냥.. 임지는.. 몰라요.. 임지는 모르겠어요.. 건우는.. 건우는 딱 그거다 아.. 딱 그거요 아.. 건우는 아.. 뭐라 표현해야 되지?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내요 막.. 그리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 혼잣말을 하는 건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들은 했어 그래서.. 어? 뭐라고? 이러면은 아.. 아냐? 됐어? 막 이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그렇게 하든 뭐 하든 했는데 아니!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뭐.. 소리를 크게 낼 때가 있고 음..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우리 멤버들 제가 좀 더 관찰을 해볼게요 헉! 나 이 노래 알아 흐흫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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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I can't..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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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den 뭐지? 그.. 모하나 맞죠? 모하나 아.. 네 곰이 구르면 곰문 곰문 네 저 질문 있다고 하시는데요 질문? 해주세요 귀엽다 곰이 구르면 곰문 곰문 근데 왜.. 곰이 구르면 문이지? 헉! 음.. 흐흐흠 곰을 이렇게 뒤집었다가 다시 돌렸다 뒤집었다 돌렸다 한게 곰문 곰문이구나 아.. 똑똑하다 아.. 아.. ASMR 스타일로 말해달라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A S M R G R 기간지러우세요? 기간지러우세요? 음.. Yep.. 아, when are you gonna do the K-pop live? You promised so long ago. Yeah, right. Sorry about that. Yeah, I definitely have to do that. Yes, right. K-pop live. There's a lot of K-pop songs, like OG K-pop songs. I love it. Yeah. 다시 ASMR 모드로 해볼까요? 나중에 왕자님처럼 하고 디즈니 메들리 해달라고요? 아, 근데 디즈니 노래 많이는 모르는데 제가 부를만한 게 있을까요? 뭐, A Holy World는 부를 수 있을 거고. 뭐, 일단 찾아보면 되겠죠. 음, 병 있는 작업실에 디퓨저나 인텐스요? 인센스 같은 거 해놔? 디퓨저 있었는데 방금 버렸어요. 다 썼어요. 다 써서 버렸고 이제 다시 해놔야죠. 인센스는 사실 여기서 키기는 조금 그럴 거 같고 왜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방음벽으로 돼있다 보니 키면은 환기가 좀 안 되니까 디퓨저를 구비해 놓으려고요. 오늘 딱 버렸네요. 다 써서 MBTI 다시 안 했어요. 아마 ISTJ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하진 않았습니다. 음... What is your favorite Disney movie? Oh, my favorite Disney movie is Coco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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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코코를 보면서 다른 노래 틀까? 잠시만요. 무슨 노래 틀까요? 뭐 약간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다. 어떤 노래 틀지? 하이포이를 틀어달라고요? 하이포이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보이스올리로 왔잖아요. 다음에 이제 얼굴도 보이는 페이스 페이스 라이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어? 비디오 온리로 목소리 안 나오게요? 하하하하 오늘은 진짜 제가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킨 거여서 그래서 사실 그냥 보이스 온리로 이렇게 목소리로 약간 간질맛 나게 또 켜봤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더 하다가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연습했다고? 아 요새 아 요새 저 응 맞아 저 신년 계획도 있어요. 신년 계획 진짜 웃지마요. 띠용일 수도 있는데요. 신년 계획 저는 저는 올해 악기를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아예 할 수 없는 악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트럼펫이나 뭐 진짜 아예 할 수 없는 뭐 첼로나 제가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그런 정말 새로운 악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헉! 가야금 어떠니? 가야금도 괜찮다. 가야 하모니 하프 아 그래서 정했어요. 네 정했는데 제가 어 진짜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꽤나 음 뭐 바이올린도 쳤었고 아 켰었고 바이올린을 치면 안되죠. 바이올린도 켰고 또 어 사실 플룻을 한 플룻 알죠? 어 네 플룻도 했었는데 바이올린은 제가 그 당시에 손이 너무 아파서 좀 그랬고 진지하게 들을게 이게 더 싫어 아뇨아뇨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플룻을 연습해보려고요 올해 새해 신년에 계획임 웃지 말라고요 큐큐큐큐큐큐큐큐 네 플룻 배우려고요 지금 약간 플룻 소리가 좀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어서 ацию 훠흫 잘하면은 당연히 하죠 근데 아직 지금은 거의 플룻으로 리코더 소리를 내고 있다고니까요 그래서 이제 플룻 신년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그 과정도 가끔 촬영을 해서 나중에 진짜 잘하게 됐을 때 그때 오픈을 하겠습니다 플룻 갖고 있냐고요? 네 갖고 있어요 집에서 가져왔어요 진짜 아 플룻 마스터 해도 클래식으로 전향하지 않기로 약속해 눈웃음 알겠습니다 플룻을 제가 만약에라도 너무 잘 불러도 잘 불러도 플룻 부는 거 맞죠? 네 헷갈리네 플룻을 너무 잘 불어도 전향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나 절대 안 보여준다 나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이건 내신년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네 플룻 마스터 안될게요 미치겠다 벌써 걱정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진짜 신년 계획 여러분 하나씩 다 정하세요 빨리 저희 올리비드 악기 하나씩 정해서 저희 오케스트라를 하나 하자고요 오케스트라를 하자고요 응? 누가 누가 어? 어? 그 하프하실 거예요 어? 어? 하? 아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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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금할게 하모니카 잘 붓는다고요? 좋아요 하? 하? 기타? 아니 조수미 선생님 무대에 제가 왜 있어요? 아 진짜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지금 나 다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놀리는 거죠? 알겠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아 진짜 아 나 근데 저 근데 아니 다들 제가 오늘 너무 웃기네 공연때 엄마 데리고 오신다고요 어머니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제가 진짜 기깔나게 플루 불어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독주회 할게요 한다고요 독주회 한다고요 독주회 죄송하지만 근데 1년에 한국밖에 마스터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신년 계획 하나 정해서 네 독학입니다 네 신년 계획 하나씩 정해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신년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제 빠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뭔지 알아 연진아 멋있다 체육관에서 하는 그거 말하는거죠 진짜 병이야 멋있다로 지금 더글러리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갈려그러는데 왜 웃기냐고요 영어 또 해달라고 네 땡큐서어머쥐가잇 아잇두고나오 어 아 가지말라고 웃기는거구나 알겠어요 빵이야 어 오케이 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땐 플루트 마스터하고 만나요 우리 각자 악기 마스터해서 만나요 알겠죠 진짜 연습하는 영상 다 찍어가지고 위버스에 올려야되요 하하 진짜 나 기대해 하하 못보는거 아니지 하하 하하 자 어떤 악기는 상관없으니까요 어떤 악기는 상관없으니까요 마스터하고 오세요 하하 못본다고요 하하 알겠습니다 저 가보도록 할게요 또 새해에 제가 또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는 못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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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저녁 안 드신 분 있으면 빨리 드시구요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네 제 꿈 꾸세요 내 꿈은 너야 하하 안녕 갈게 바이바이 공 Snake 部 봐요 zier 네 지금 끝 Have a good night. Bye-bye.